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현장에서 흡입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가스가 검출됐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CTV 등은 소방당국이 텐진항 폭발사고 닷새째인 지난 16일 현장조사에서 측정 가능한 최고치 수준의 유독성 기체가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발 반경 100m 이내 지역에서 씨안화나트륨 외에 신경성 독가스도 검출됐다면서 다양한 위험화학품이 폭발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처럼 유독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신경성 독가스는 흡입하면 호흡기, 심장기능 정지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며 사고 현장의 위험화학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